집 가는 길엔 니가 내게 말했지 저기 봐봐 저 그 두목님 아냐 잠깐 어디가 한대 소문나면 머리에 구멍 내버릴라니까 나는 눈치 빠른 놈들을 묻고 몸에 벤탄레 어렵게 치우고 도원장이에요 라는 한마디로 너랑 예 가는 길 마무리 했었지 성인마을 백범 대캐 삼뽕한 원장갱 원장갱 애들 키워 견갱하게 탕탕하게 원장갱 원장갱이야 집 가는 길엔 니가 내게 말했지 저기 봐봐 저 그 두목님 아냐 행하냐 사람 잘못 봤다 아가야 눈치 좀 챙겨 담생엔 원장갱 아가야 사람 잘못 봤다 아가야